야, 진짜 품설루 맞넣었다. 보자, 한번 보자. 나도 세도보자, 보자, 보자, 보자. 따따다다다 따따다last. 80년대 건데. 옛날yst지. 안녕. 이사회. 안녕. 이사회. 안녕. 은혁이야. 다음 추밥 민망한 건 본인이 오십니다. 요새 이런 걸 한다고요? 그럼 다 이렇게 해요. 거기로 그거 하고. 그대로 나가시면 됩니다. 추밥 24피스에 얼마예요? 다음 뭐지? 추밥 24피스에 얼마죠? 여러분 동굴이 동동 동동 신동이에요. 여러분 마음속에 1차차. 내 마음에 복부. 내 마음에 복부. 그래, 처음에 부끄러울 수 있어. 준비해 주잖아. 뿅, 뿅. 안녕하세요, 저는 슈퍼지니아의... 말을 해야지, 말은 똑바로 해야지. 슈퍼지니아의 예술가의 목소리 예상이에요, 반가워요. 사랑해 주세요. 자, 찾아. 우리 이거 진짜 안 어울리는 것 같아. 이놈아. 이놈아. 이놈아, 이놈아. 이놈아, 이놈아. 이놈아, 이놈아. 이놈아, 이놈아. 이놈아, 이놈아. 나 너무 부끄러워, 어떡해. 이모님 같아. 어딨지? 어딨지? 여기 있다. 이놈아, 이놈아. 슈퍼지니아의 요즘 사람 2팀이에요. 목 빨개지지 마. 왜 목이 빨개지는 거야. 돈이. 나 이 형 머리 색깔이, 얼굴 색깔이 끝까지 졌어요. 갑자기 취한 거야? 멘트 몇 번 해? 다시. 내 맘 속에 복사. 내 맘 속에 복사. 이걸 진짜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데. 복사를 누가 해, 요새. 요새 복사를 누가 해. 약간 A4개그죠, A4개그. 복사를 누가 해, 요새. 복사를 하시나요? 신촌. 기대된다. 안녕? 나는 만년 20살 슈퍼주니어의 신데렐라 김희철이라고 해. 다들 내 마음에 저장. 다들 내 마음에 저장. 눈으로 널 찍었고 심장에서 인재 중이야. 팩스로 보내줄게 해. 잘한다, 잘한다. 잘한다, 잘한다. 준비했지? 어제부터 준비했지, 너. 인사해야죠, 마지막 이름 인사해야죠. 잘 부탁드립니다. 신인 아이돌이에요. 좋아하는 걸그룹은 클레어 그리고 샤크라입니다. 요즘은 진짜 심지가 않구나. 요즘 아이돌들은 집에 이거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. 요새 고생하는구나, 애들이 다. 다 같이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얘들아, 우리 정말 즐거운 분들을 위해서 멋지고 귀엽고 섹시하게 인사를 한번 드려볼까? 좋아, 좋아. 해피니스. 우리는 슈퍼주니. 어휴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이거 어떤 예능보다도 힘들다. 제일 힘들다. 준비하고 있는 거 봐. 여기있다. 너를 축복하는 이 말이야. 강질맛나, 강질맛나. 더 보여주세요. 천의 미소야, 천의 미소. 야, 메인 빌려다. 메인 빌려다. 메인 빌려다. 순수하다. 좋아요. 좋습니다. 도만한 크기에 얼굴 내기가 진짜 쉽지 않아. 바람이 휘날려. 라풀라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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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 잘한다. 좋아, 좋아. 아, 졸려? 졸려요, 졸려. 졸려요, 졸려. 졸려. 아, 졸려. 아, 졸려. 음악 주세요. 음악 주세요. 하나, 둘, 셋. 나, 어떡해, 어떡해. 네가 너무 예뻐. 어떡해, 어떡해. 네가 만나볼래. 어떻게 생각해? 내 말 말고 말해. 좋다고! 좋다고!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네가 너무 좋아. 어떡해, 어떡해. 어떡해, 어떡해. 네가 너무 예뻐. 잘한다. 나랑 만나볼래. 어떻게 생각해? 단말 말고 말해. 단말 말고 말해. 좋다고, 좋다고. 다섯,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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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. 오, 고생 찍고 셋. 이렇게 말해, 제가 조금씩 더 못을이. 너무 rug이 잊지 않는데. 해봤는데. 무슨 말이야?